5승용팬데 S다? 배치고사를 봤는데 롤같은 경우는 배치고사가 10게임이잖아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는 5게임입니다 근데 또 S 5게임을 봤는데 S가 나왔다? 그거는 롤 배치고사 봤는데 다이아이 약간 요정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런 게임을 한다고? 오늘 첫게임이 되나? 아니 에치고사인데 레더 S 받았다? 이건 좀 경계해야 돼요 약간 좀 기선제약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기선제약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우 다들 안녕하세요 발사 오늘 겁나 웃기다고요? 원래도 웃겼잖아요 헤헤헤 날아보는 내게 야 근데 송두기를 진짜 너무 빡센 친구 받았는데? 한번 볼게요 빌드 뭐할까? 여긴 없고 일단 일곱씨 앞마당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긴 일단 거의 없는걸로 합쳐 음 음 본신 앞마당 뒤에 해놓은것이 아니고 오우 와이씨 마리아 막걸리야 어 좀 이거 쎈데 이거? 어어? 어어? 아니 안 보고 이렇게 한다고 게임을? 야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한다고? 어? 아하 야 그냥 노소치로 하겠다 새로운 메타야 이거 뭐야 야 안 보고 이거는 배를 너무 많이 쬐 버렸는데 이거? 아하 더 이상의 슬픈은 없어 어허 베이베 와 되게 빨리 돌리네 자 그래도 일단은 어우 야 게임 아티스트인데 거의? 진짜로 아무것도 안 보고 게임을 이렇게 한다? 야 대단한걸 차기 에티스트 올라가는것까지 확인해가지고 이따 도망가고 상당히 날려 어우 입구도 딱 막아버리네 야 요 놈봐라 그냥 아예 눈 가리고 게임하겠다 자 나도 일단 배 좀 불리자고 아 서로 배부른 상태에서 하면 또 몰라요 어허 어허 남마당 먹고 멀 필요 없고 야 이거 근데 우키철이 그냥 지어버리자 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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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한 친구구만 정말 청경기 뭐야 일루와 하지술건데 왜이렇게 빨라 크리즈가 야 치즈하고 데이트리스였어? 어이가 없네 죽어야지 이러면 털어주세요 털어주세요 하하하하 패널으로 밖에 못 때리지롱 어우씨 살벌해라 본진으로 들어주쥬 나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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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의 슬픔은 없어 때려주세요 막으면 이긴단 마인드 매우 심플 야 측겜 첫겜치고 좀 재밌네 2탄 펼치면서 다 확인해보자 한번 오우 펼쳐 어따 써야 될지 모르겠지 럭커 이제 곧 있으면 완성된다이 3, 2, 1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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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피 오린이기 때문에 멀치도 못 먹어요 이거 아 답이 안나오는 사람 아이고 아이고 어 여 여 여 여 멜탈이 나갔어 이거는 거꾸로 다 따라왔다 아우 톤 잘 풀었다 얘 와 멀티가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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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부터 그래도 재미있는 친구 만나가지고 재미있어요 야 그냥 생강으로 들어온다? 이 팩이 뭐야 3초죠? 2초죠? 1초죠? 에그 멘트? 와 업그레이버 더? 어? 어 상대 좀 무채했는데 야 업그레이버 잘하네 추가 멘트가 너무 느리다 아니 얘가 좀 그래도 잘하는 애라서 한번 그냥 손풀기 겸 한겜 하는 겁니다 야 얘가 나랑 대화를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은데? 레더인데 공방처럼 아니 공방인데 레더처럼 잘하네 음 근데 이템이야 힝 안보여요 저거 뭐 아 안 어려다네 아ё 퀄리오 직전 퀄리오 직전 플레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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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 뭔데 숨 못 쉴텐데 아 왜 또 까불어 그냥 가라 그냥 가시죠 지려 밟기 전에 쟤 갈 길 가라 너 재미가 없어서 안 돼 실력을 떠나서 네가 나한테 뭐 비빌 수 있을 거 같아? 지금 내 강도 50%도 못 버티는 너를? 다 죽어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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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흠 흠 흠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흡 오우 이거 뭐야 이거 또 기부하러 왔잖아 수고 야시 serve the hive I control the gloom serve the hive